왜 또 전화를 걸고 지금 또 왜 그런 거냐고 그치 왜 또 전화를 걸고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그니까 아 어지러워 죽겠어 어제 반응이 어땠어? 어제 여러가지 반응이 있었어 여러가지 반응이 있었어? 일단은 스모크를 비교하면 안되겠다 내가 조금 뭔가 살짝 호영이한테 밀린다 아니야 각자 스타일이 있는거야 근데 오늘도 역시 가위바위보는 해야겠다 그렇지 자 오늘 절대로 오늘 정말 혼병반 가위바위보신 이긴 사람들은 주지 않으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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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근데 형 멀미나 어 야 다음대로 만나자 진짜 진짜로 어 살아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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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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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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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보 가위바위보 러시 가위바위보 일정 룬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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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올려? 인스타! 황희! 황희! 룬계상! 룬곤 하고 블라이 Tian SAT famiji! 룬계상 низ검 Lopez 룬계상 Anyoneinai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